자 이제 준비되셨죠? 일어나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있죠 이거 사전에 이거 하다가 한 명씩 나가시면 돼요 음악 주세요 음악 나온다 음악 자 이 음악이 내 음악이다 내꺼 아닌데? 내꺼 아니야 이제 나 이런거 잘 못쓰어 이거 네꺼다 니꺼다 이거 니꺼 아니야 아니야 다 빨리 아니야 다 빨리 아무도 안 나와? 세다 아무도 안 나와? 세다 세다 역시 세 명이 밖에 없다 여기가 너무 세기지 세트리아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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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사람 없어 우리 팀? 나갈 사람 없어 우리 팀? 진짜 나갈 사람 없어 우리 팀? 진짜 좋아 약해 살살 안 됩니다 어떡해 어떡해 더 흔들어줘 더 흔들어줘 그렇지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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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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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한 번 한 번 아 진혁이 집이네 아 승민이 세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? 오빠 속이 편해 나 속이 편해 나 맘이 너무 편해 어떡해 지금부터 너무 세미가 나왔어 되게 세미가 나왔어 아니 아니 바로 두 번째 음악 갈게요 부럽다 자 두 번째 음악 오빠 이 친구 그냥 치지 오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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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라고? 오빠가 왜 틀어 그냥 왜 왜 틀어 가 가 가 가 이게 옛날 이거 두 개 치는데 자 오빠 야 야 점점에 나왔다 점점에 나왔다 점점에 나왔다 점점에 이 나왔다 봐봐 그만 그만 나의 반전할 때 우리 팀이 아하하 보여줘 보여줘 이게 나간다는 게 아니야? 음악이 안 맞는다고? 너무 느려 웃겼다 빨리 해, 빨리 늦으면 되겠어 아, 두려워 아, 두려워 오, 오, 오 두려웅 두려워 두려워